명종 14년 3월 27일 명종실록 25권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시는 노란다. 도적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들의 타모가 풍습을 이루어 끝을 모름으로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 권세가를 섬기고 돼지와 닭을 마구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백성들은 곤궁해져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을 바라고 겁탈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사관들의 예리한 지적. 더 큰 도적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 이게 지금 사관이 붓끝에 분노를 심으면서 이걸 섬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국가를 위협한 도적은 인걱정이 아니라 나라 자체였네요. 위정자들. 네, 맞습니다. 백성들을 도적으로 내몬 사람들은 중앙의 근세가라든가 지방의 탕간 오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걱정이 국가의 공공의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3년 동안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백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모이면 도적이 되고 또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 결국 백성과 도적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저만 해도 나를 괴롭히는, 실제로 괴롭히는 수령이나 관리들이 진짜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처단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숨겨주고 은닉해 주고 말 안 하지.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을 고변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임걱정은 꼭 임걱정 무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뒤에는 백성들의 민의를 대변했던 그런 싸움이 아니었나. 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면 뒤에 제조자가 써 있고 판매자가 써 있잖아요. 저는 임걱정 지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구율 활동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의적으로 알려져 있을까라고 했더니 의적이라는 임걱정의 상품의 뒤를 보니 제조자는 집권자, 판매자는 홍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역사 속에는 로빈욱같이 낭만적인 의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도적이죠. 하지만 의적이 아니라 정말 민의를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임걱정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도전 생각이 났어요.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거죠. 언제나 고인물, 변화하지 않는 물은 언제나 썩을 수밖에 없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연산군의 폭정이에요. 우리가 연산군의 폭정이 여기서부터 딱 한 세대의 앞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한 사람을 처단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흐트러진 국가의 통치 질서 이것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짧은 시간 같지만 흐트러지는 수 있을까 결국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